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암상 날이죠 그리고 암상인 친구는 오늘은 그냥 방화구 2개를 살고 있어요 아주 좋은 것이 그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첫번째 아이템은 헌터 가슴 방화구 6번째 코요타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주종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방화구에는 특히 기동성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효과인지 알고 싶으시면 그 이종 회피 라고 합니다 그냥 두번의 회피 능력이 왔습니다 이거는 특히 pvp에서 엄청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헌터 경위 방화구 입니다 그리고 다른 쓸만한 방화구는 워럭의 신성한 새벽의 날개라는 경위 방화구 입니다 이거는 뭐 새벽 칼날을 위한 좋은 옵션 입니다 그냥 시전 상태에서 조준하면 공중에 잠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스태셔를 보니 참 좋긴 하죠 그냥 패배력이 높고 힘도 많이 있고 지능도 많이 있고 기동성은 그냥 그런 워럭에 그다지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꼭 받으세요 헌터는 아쉽게도 이거는 뭐 좋은 방화구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회복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pve에서 쓰고 싶으시면 아마 괜찮을 거에요 근데 pvp에 의해서 뭐 회복력이 더 높은 버전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없으면 호전적인 사자 이것도 한번 받으세요 저는 한번 여기 어디에 링크를 놓을 거에요 전 pve 이 세팅이 호전적인 사자로 좋은 것이 그런 그것에 대해서 영상 만들었어요 한번 링크를 해놓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한번 n그램이 될 거에요 오오오오 바클이 저는 별로일 것만 있어요 아! 딱 그런거 이미 있었어요. 회복력이 높은거 원해요. 뭐 그런 그거 간단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만약 구독을 아직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